안녕하세요 셀트리언주주 여러분 싱크프레 셀바님께서 고대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시 안내문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이 내용이 정말 웅장합니다. 가슴이 웅장해져요. 흉부외과 의사께서 올려주신 것 같아 안내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. 흉부외과 심장수술 후 코로나 확진시 안내문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예방주사에 대해 많은 환자들이 문의를 하십니다. 하지만 혈전증이나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하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도 예방주사를 강제로 맞으라고 하지 않습니다. 또한 이러한 이유로 백신주사를 실제로 맞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.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면 보건소 직원들이 생활치료센터로 격리시키려고 할 겁니다. 그럼 국산 항체 치료제 레크로나 주사를 반드시 맞게 해달라고 하세요. 심장수술 받으신 분들은 이 주사를 맞을 자격이 됩니다.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되면 국내 회사에서 개발된 항체 치료제 약품명 레그단비맡 레크로나 주사를 맞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 최근 5월 15일 KBS 뉴스에서 부산의료원에서 450명 코로나 환자에게 이 주사제를 투여 후 사망한 분이 한 명도 없었으며 부작용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이 주사제는 전세계에서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신약으로 효과가 아주 탁월하고 정부에서 무료로 투여해 줍니다. 주위 친지들이나 심장수술 환자가 코로나에 확진되면 보건소 직원들에게 항체 치료제를 주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입원하도록 꼭 이야기해야 합니다. 그렇지 않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중증으로 진행하게 되면 치료가 늦어져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. 반드시 이 사실을 널리 알려서 주변에 귀한 생명을 구해주세요. 여러분 이 흉부외과 이 의사님 정말 고맙지 않나요? 저는 이 안내문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토요일 오전 정말 행복하네요. 이렇게 셀트리온의 렉크로나주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낭중지추처럼 그 약효가 점점점 더 퍼지고 있습니다. 우리의 시간은 점점점 더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세요.